화산에 점프해서 올라가봐 저기 점프해갖고 올라가봐 화산에 점프해갖고 올라가 일단 일단 화산에 점프해갖고 올라가봐 매달려봐 저기 올라가지는지 안올라가지네 오케이 자 다른데 가죠 전다른데 가자 점프해갖고 저 위에 올라가봐 야 일로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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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해갖고 저기 위에 있지 길 보이지 저기 올라가봐 저기 저기 올라가죠 그래갖고 저기 위에서 손 흔들어 올라가서 올라갔어? 와 올라가지네 손 흔들어 손 흔들어 올라가지네 와 대박 저기 올라가지네 야 거기서 일로 넘어와봐 여기서 길 돌아다녀봐 여기 위로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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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올라가 예전에 매틱 없으면 해갖고 지금 올라가고 싶었는데 예전에 해가 하나로 바로 올라갔어 그럼 됐어 됐어 그정도면 인정 여기 반대편 여기 반대편도 올라가 봐 반대편 반대편도 올라가 봐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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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어어어어어어 아 떨어졌다 존나 신기해 오케이 됐어 됐어 가자 어우 존나 신기하다 저 새끼 공기동이네 야 나 그리고 궁금한 거 있어 저기 저기 나무 있는데 저기 가봐 저기 나무 3개 나 저기 항상 가보고 싶었어 목표물이 저기 나무 3개 보이지? 저기 소나무 3개 있는데 빨리 가라 미션 소나무 3개 있는데 저기 3개 가봐 저기 저기는 못 갈걸? 저기는 솔직히 못 간다 소나무 너 어딨어? 어? 뭐야? 뭐야? 와 형님 형님 그 집에 올라가는 거 소원이었는데 올라가셨어요? 와 야맨대 와 나 형님 형님 저는 거기 못 올라갑니까? 와 와 형님 한번 거기서 밑으로 떨어져보세요 예 거기서 밑으로 떨어져보세요 그냥 그대로 예 병신 병신 그렇다고 떨어지는 병신 그렇다고 진짜 떨어지는 병신 여기 위에 이거 줄다리 타지니까 이거 이거 줄다리 타지니까 이거 이거 다리 다리 타세요? 다리 이거 타세요? 다리 안타져요? 안타져요? 안타지네 오케이 됐어요 자 갑시다. 따라오세요. 그리고 나 하나 더. 나 저기 위에 올라가는 거 소원이었습니다 형님. 저기 위에 하산 보이십니까? 저기 한 번 가보십시오. 저기 위에 올라가는 거 소원이었어요. 빨리 가져알래쓰고. 저기 집 있는 거. 여기 집 있지? 집. 여기. 뭐하세요? 아 뭐하세요? 아 존나 병신이네. 아 빨리 가라고 저기. 뭐해. 빨리 가봐라고. 어 안가져요? 저기 안가져요? 안가져? 그럼 따라오세요. 안가져? 네. 안가져. 골대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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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저기 점프하고 있어 점프 저기 점프하고 있어 와 저기 올라갔어 우와 나 여기 올라가는거 처음이었는데 와 와 정말 올라가지네 역시 저기 나 저기 올라가 가보고 싶었거든 이야 멋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기 올라가가지고 저기 폭포수 여기 오른쪽 올라와갖고 자 일단 이번 미션은 좀 커요 이번 미션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올라와갖고 쭉 연결되어 있잖아 쭉 쭉 연결돼서 폭포수까지 딱 하는거 오케이 폭포수로 바로 가지 말고 폭포수로 바로 가지 말고 저기 저쪽에서 저쪽에서 저쪽에서부터 일로 쭉 걸어가 보세요 여기 올라간다 저쪽에서부터 저기 저쪽에서 여긴 약간 하다 여기 올라간다 여기 올라간다 진짜 16장 나게 올라간다 여기 올라간다 여기 올라가는 중 여기 올라간다 여기 올라간다 지저라 당신에게 올라간다 왜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 뱅이 지나는다 지금 올라간다 이런 상황 이제 올라간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앞으로 가보세요. 앞으로. 앞으로 쭉 가보라고. 아 시발 떨어지지 말고. 아 카메라 잘 떠올리네. 아 꼬리가 안 나지. 아 맞다. 대신하면 안 된다. 자 일로 와보세요. 일단 일로 와보세요. 저기 올라가보세요. 저기 나무 올라가봐. 저기 올라가지 말고. 저기 나무 올라가봐. 저기 올라가지죠. 올라가줄거야. 내가 올라갈라 했었거든. 와 역시 올라가죠. 저기 봐봐. 난 저기 올라가 보고 싶었거든. 와 정말 진짜 대박이다. 거기서 앞으로 쭉 가봐요. 꼬리 내는지. 아 떨어지지 말고 좀. 아 좀 설치지 말고요. 말 좀 들으세요. 설치지 말고. 저기 올라간 다음에 쭉 그 꼬리나는 지점으로 가보세요. 꼬리나는 지점으로 가보세요. 아 뭐 진로방이야. 아 맛있겠다. 고마워. 아 맛있다. 아 저 맛나게 잘 모르겠네. 시발이 안 좋아. 한글자막 by 한효정